뭐? 팬척 죽었다 체력 1위 상태로 시작 최대 체력 애매하네 엘리트 불 엘리트 이렇게 해볼까? 제발 아 실수했다 타격 3장 잡혀야 되는데 개고요 전투 체면 완타 또 타 완타에서 원박으로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움직임 폼타 완타 신작 게임 재물 완타 없는데 완타 특 딱히 완벽하지 나는 킹시병 이중타격 완타 좀 더 안 나오나 더 많은 완타가 필요한데 참호 워프컷죠 일단 전등 전등 좋네요 에너지 포션 고대 포션 속도 포션 푸칼 몸박 격돌 제물 재물 완타는 치고 넘어갈만 하죠 엘리트 남은거 하나 더 잡을 수 있겠죠 무적 전등 까먹었다 아 전등 까먹었다 터럭 후하로운 베개 난타 베개 베고 사야겠는데 이거 군로운 뒤 hood 의뢰의 쿠하 ynth 제품 푸하 Continue 포션 포션 표 배고 또 간다 완타 완타 또 나왔으니까 앉아도 되나? 완타보단 불풍기가 더 좋다 아니 불풍기는 좀 아닌데 그건 좀 에너지 포션 먹고 완타 한 번 더 날리려고 했는데 안 나왔네 포션 두 개 썼다 그래도 제발 표식 표식 완타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물음표 가면서 네크론 오미콘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이플 물 엘 물 여기로 합시다 물음표 두 개 더 보고 상점 보고 줄라 no 물음표 엄 엥 엥 엥 엥 엥 아니 그놈의 불평기 사람들은 똥카드를 싫어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요? 전국 불붕기 옆에 완타 또 완타 아예 그런 걸로 합시다 와 정밀사기다 와 정밀사기 독쓰레기 독의 슴 흘려보내기 어 제거보다 강화가 낫겠네요 수비 강화하는 것도 워낙 좋고 아아 세상에 전방에 정밀사기다 흰찬함성 5초 발사 정밀사기단 아이고 아르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밀단 정밀사기단 정밀단 헉! 아이 재작 아 뭐야 이게 꿀랑사 연사 연사 맞다 펑 펑 젠 펑 펑 네크로노미코는 결국 못먹는 것인가요? 카드 바뀌는거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승천에서 안나오다가 패치돼서 이제 저승천에서 나온 연타 타겟, 천둥 칼지책 타격 색깔 바꾸기 부적, 격노, 격돌, pp 아니 아니 뭐 지우지? 뭐 지울거 있나? 없는데 수비 지울까? 수비 근데 강화되있는데 무적 타격 원타댐 3댐 감소 원타도 강한 타... 강타도 강한 타격으로 패치좀 정멸이 정멸이 사기였다니 완타 이 정도면은 완타 농사 잘됐다 풍년이야 잠시만요 종룍이 10 아니.. 기억도.. 집착.. 하지.. 맛이 좀.. 아야.. 둥둥 왕타굿 네크로노미콘 이번에도 못먹었다 잔혹성 악마영상 포식 포식가기 잘 안나올텐데 아마 왕관? 현돌? 현돌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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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엘리트 가지말까 일반 몹이나 잡으면서 완타나 좀 띵 뜯을까 불 많이 봅시다 불 불 불 불 그냥 가격 오릅니다 무겜각 저유물 완타 데미지나 좀 올리자 엘리트 젠 에너지 포션 폰멜 타격 54골드짜리 유물 완타 강화구 다인공 물들 제물 완타 51대 완타가 참.. 세긴 세다 진아 까마귀네 난타 넣어야지 드림캐쳐 부적이죠 딸기 카로데유골 흘려보내기 강타, 완타, 완타, 2타 완타 헉! 뭐잇! 여러분은 현재 가지 타락교의 광신도에 의해 세뇌된 겁니다. 이 세뇌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불풍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풍기 신흥 종교... 불풍기는 갓카드다를 외친다. 불풍기는 갓카드다! 자본치료수원님 감사합니다. 불풍기는 갓카드다! 불풍기는 갓카드다! 불풍기는 갓카드다! 불풍기 불풍기 이즈 갓 불갓 타이어 갓 갓 불풍기 캐시 포션 피 포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그냥 56대 너 혹시 그런 카드 쓰니? 포식 못했다 아우 아픈 아우 아픈 아 근데 방어도 하나도 없다. 상남자 되겠다 이거 상남자 되겠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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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왓타 이 자식들아 빛 야 왓타 좋은 미친 완타놈들 깡깡 안되나 어떡해 아 포식 여기서 지웠어야 했는데 난타 저거 계속 쓰는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부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이건 써야지 어른님들 같습니다 저거 강타도 너무 늦게 나오고 강타 또 안 나왔네 강타 이김 18분만에 역시 완타는 달라 역시 완타야 믿고 있었다고 화장실 갔다올게요 물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승차 10이네 화장실 15분 16 especially 차롄 15분 잠잠 18